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베헤 월형입니다 자 오늘은요 로건 VR을 할거구요 스마일게이트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스마일게이트가 VR산업에 좀 뻗어가지고 나온 게임들이 로건이랑 포커스온유인데 저는 로건 플레이하고 있고요 포커스온유도 플레이할거에요 일단은 지금 스트리머 분들이 다 포커스온유 하셔가지고 저는 로건 한번 해볼까 합니다 로건은 기본적으로 스파이 제가 저번에 했던 언나이틀리랑 비슷한 게임이에요 도둑 중세지대 도둑 느낌 근데 지금 처음 들어오자마자 마음에 안드는게 어 이거 그 거리별 퀄리티라고 해야되나 이게 너무 별로야 원래 이런건지 모르는데 옵션은 없더라구 그래서 일단은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게임 저는 VR에 통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도록 할게요 도둑 시야를 사용하라 도둑 시야를 사용하라 도둑 오 오 대박 우와 이게 이동 우와 안녕하세요 왼손 터치 이렇게 이동하는거 와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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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가자 와 잘 만들긴 했거든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초반부터가 좀 있어 눈을 가려 도둑 시야 어 이렇게 힌트를 볼 수가 있네 오 이렇게 난 이거 이거 써야되겠다 아 로비 에바야 오 오 오 뭐야 와 오 오 와 우와 대박 아 깜짝 놀랐네 로비로 돌아간 줄 알았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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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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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뭐가 있다 나 움직인다 아무도 없죠? 안녕하세요 야 이게 그 지금 보니까 그래픽 약간 흐린 거 있잖아 열 수 있냐? 뭐냐 내? 그래픽 흐린 게 일부러 그런 거 같아 그래픽 부담 더는 것도 있고 약간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아요 네 열어 열어 오케이 오케이 무슨 전리품이 있는지 알아보자고 호호호 동전주머니 와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이거 좀 너무 오 24 오 대박 오 대박 무전기다 오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소리가 오 오 그림을 조사하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니 이런 게 이런 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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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리아가 누구야 씨떠가 이런거 깨주면 개구린데 오우야 뛰어가는거 봐 오 대박 우와 와 야야야야야 와 비싸보인다 이거 챙겨놔야지 고마워요 리얼리티감이 있네 확실히 일부러 그래픽 나름 괜찮은거 같기도 하고 이렇게 저하시킨게 뭘까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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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가까이요 오 오 누구세요 오 우우 오 오 오어 오 먼지 먼지 야야야야 물건은 소중하라는 말로 못 배웠냐 어? 어? 누구야? 손을 한번! 지금! 기다려 쉽지 마 저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보다 보면 저는 그냥 벨프 나 알리면드가 도움던거지 아무도 works할거야 형은 모의고 돈을 모의할거야 그럼 내가 거기에선 도움을Ba요? 아니야? 너희한테는 혹시 도움이 될거야 너가 못 도움이 될거야 나게 좀 확률할거야 먼저 식품의 사용자가 도움이 될거야 며칠 때, 내 짓을 때문에 중심으로 Tasso가 병원을 내려내지만 야 근데 이거 너무 좀 움직이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와 3천원씩이나 있어? 아까 그 사자 동상이 비싸긴 했나보다 안녕하세요 누나 누나 저야 저 어 누나 이쁘다 오우야 누나 이쁘긴 하다 오우야 피투성이 이사 이거야 응 아 이거 가까이 될수록 이거 흑백 되는 거 개빡치네 나 어떻게 나 이거 환불할 것 같아 아 문제점이 너무 많아 일단 적어도 이 그 멀리 있을 때 퀄리티 흐려지는 거는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불편해 그리고 이거 두 번째로 그 씨앗 가리는 거 개극혐이야 옵션에서 빼주던지 해야지 이 이게 단서야? 뭔 단서야 이게 아니 그거 뭐 싸움이 치료한 거는 그냥 보고서도 알 수 있는 거잖아 일단은 개현 어? 야 어떡하냐 어떡하냐 일로 오는데? 난 이거 챙겨 흐엣이 오 사... 사백 원 뭐 있다 대박! 그렇지! 아 206개원만 안되? 에반데 오오오오오오 하지만 챙길건 챙긴다 방금 뭐였냐 하얀색으로 아 어우 눈부셔 야 꺼먹게 해야지 이거 하얀색으로 만들면 어떡하냐 이게 벽 바깥으로 나누면 나가면 흐려지거든요 이거 어우야 눈뽕이잖아 이거는 오 야 일로 오는거 아니야? 오 아니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태어나게 걸어다니는거 무엇 챙길거 챙겨 아싸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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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안녕하세요 오 어 뭐야 뭐야? 뭐지? 아니 이렇게 어이없게 원인도 모르고 죽는다고? 야 아니 뭐 컨티뉴 뭐야 이거 실화야? 야 이거 아예 처음 로비로 돌아가네 에? 아니 무슨 체크 포인트부터 다시 해야지 이거 로딩부터 다시 하면 이게 안녕하세요 아 근데 이거 잠깐만요 안녕 도둑의 시야를 잘 이용을 해야되겠네 힌트라고만 생각했는데 반드시 해야되는 그런건 그런건가봐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뭐 있다 우와 이게 뭐야 빛인가? 어우 돈 떼 떼 떼 떼 오케이 우와 약방이구나 이게 우와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니요 없어요 오우 좋아 좋아 오우 좋아 좋아 오우 좋아 오우 좋아 나한테 한 번 더 오우 오우 치료 대 수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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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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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 넓어야 되겠네 기본적으로 오우 오케이 가자고 얻을거 다 얻었어 갑시다 또 싸우고 있어 그만 좀 싸워라 얘들아 야야야 딱 봐도 싸움 싸움나는거 같은데 의심하는 수준 운매 클리어 점수 스테이지 1 점수 뭐 이런거구나 아 무슨 느낌인지는 알것 같다 어 안녕하십니까 그거를 니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니가 어떻게 알아 개연성 오 가보 오 오 누나 라인이 와 뭐야 갑자기 오 진동 오는거 레전드 안녕히계세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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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그리고 이전에서? 로겐 로겐... 아... 뭐든지... 카롤의 전체중이 맞지? 당연하죠. 이 전체중을 이 전체중이 카롤을 이름으로 그는 그 전체중 3명을 보내주고 너, 빅토리아 뭐? 이거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게 오우야 도둑이잖아 나는 아니 이거 진짜 말이 안되는게 뭐냐면은 아니 도둑이잖아 나는 근데 갑자기 돈 준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따.. 따라가는게 이게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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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당연한거를 오야 왜 일로 오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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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거를 조사하면은 이게 어쩌자는거야 오 뭐야 돈 내놔 돈 갔지 간거지 오케이 아우 눈뽕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어두워가지고 밖으로 나갈때 꺼매지는거 같은데 아우 그래도 하얀색은 좀 아니지 않나 그냥 차라리 검은색을 하고 숫자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세요 막 이런걸로 바꾸던거 해야지 하얀색은 좀 와 여긴가? 소리가 저기서 들리긴하네 일로 온다 오우야 이거 지나갈때 이거 하얀색 에바야 이거 오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걸 모른다고? 기사 수준 일로 오냐? 어 절로 가네 오 저기 뭐있다 저거 죽자 일단 오케이 돈 내놔이씨 오우우앜 아니 이걸 왜 몰라 뭐 나야 다행이지만 뭐 나야 다행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오 나이스 이런거 어디가도 도둑본능 도둑본능 어디 안가네 오 뭐야 오 오 뭐 야 새끼야 음 뭐 있을거 같은데 그지 없을리가 없지 그지 오 돼지 다 챙겨놔 오 오 야 꺼져 엄만 가 됐어 아우씨 뭐야 이거 왜이렇게 많아 이거 오 오 야야야야 뒤에서 오는거 아니지 사운드나 뭐 약간 분위기나 그래픽은 괜찮거든요 온나이틀리랑 비교를 한다면 그니까 온나이틀리는 암살이나 이런거에 정말 재밌게 만들었다면 이거는 스토리나 보는 재미가 있는거 같아요 확실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물 오물 네꺼 아 내꺼 어우 돈 많은가 봐 안녕하세요 근데 이렇게 훔치는게 의미가 있을지 일로가자 오우야 오우 오우 보물천국 아 재밌긴 하네 보물 챙기는게 재밌긴 하다 야 근데 이렇게 뭔가 되게 훔치는데 뭔가 거창하게 이펙트가 나온다 어 어? 클리어 어 뭐야 더 있었어? 그렇게 많이 훔쳤는데 아 이게 정 이게 보너스 아이템이 정해졌나보다 3개씩 훔치기 힘든 보물 응 아까 말한 그건가 보다 아 로딩도 참 너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렉 걸릴거면은 로딩에 이렇게 렉 걸릴거면은 그냥 화면으로 해주던가 이상한 구간이 한두가지가 아니네 아 이거 로건 이거 좀 실망인데 이러면 제가 VR게임을 1년동안 어 아 아 이렇게 많은데 야 무전기를 하지마 무전 때리지마 미친대나 아 이렇게 많은데 무전을 왜 때리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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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못가 대충 그냥 눈치껏 가게 해주지 걸려가지고 어 어 어 뭐야 아 아 아 아 고마워요 어 와 사천원 야 돈 많네 이 친구 고마워 어우 곤히 자고 있어 오이구 개구리 개많어 이런 이펙트 같은거는 그렇게 크게 상관 안해도 되니까 개인치왕이죠 뭐 어? 열쇠 하이 이런것도 열쇠도 막 되게 내가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재미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바로 그냥 인벤토리에 넣어버린 고물마냥 약간 나는 VR의 재미가 그 약간 신박한거? 있다고 생각하거든 진짜 현실처럼 뭐 내가 만질 수 있고 이게 돼 하는 것들이지 고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VR을 신박하게 여기고 재밌게 생각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좀 뭐랄까 PC로 해도 딱히 뭐 차이점이 없는 그런 게임이네요 오 칼의 방을 찾아라 알겠습니다 칼의 방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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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제일 큰 문제점 오이구 중세시대에 무전기 있음 제일 큰 문제점 오증 칼의 방을 찾아라 칼의 방을 찾아라 정말 큰 문제점 unn 칼의 방을 찾아라 음 결국 quelques 챙겨놔야지 어 여기도 있어 와 대박 챙겨 어 아까 왔던데네 뒤에 보고 있구먼 여러분들 암살 게임 중에서도 업나이트가 어이구 어이구 쟤가 칼이야 약간 좀 비상같은 생긴 애가 칼인가 보네 오 여기 뭐가 있네 아아 뭐야 이거 아 아 아 제발 아 눈뽕 여기 여기 맞아 여기인거 같아 체크 포인트 오케 오 오 아 뭐야 읽을 수 있는건줄 알았다 오 나이스 아아 야야야야 안익어 후 오케 오오 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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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헬멧 벗었나 보다 열쇠 찾으래요 칼한테 가지고 있는거 아니야? 칼이 가지고 있는거 같은데 열어봐 열어봐 오 온다 오 오 오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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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기 장화 뭐야 어 어 야야야야야야 아 버그 뭐야 야 가면 갈수록 실망이다 아 아 이거 칼의 신발 칼의 신발 벌리적거리는 물건 이거 뭐 숙소가 뭐 이래 뭐야 이거 개인 침실 아니야? 근데 지금 왜 경비병이 돌아다니고 있냐 아니 그래서 지금 아 얻었나? 지금 내가 열쇠를 얻었나? 아 다행히 어어 한 번 참았어? 응 나 한번 참았어? 응 네, 좋아 열쇠를 열어줘 맞췄다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거 이거를 네, 그녀는 알고 있었어 뭐지? 그리고 밑에 말해 누군지 누군지 그녀의 계획은 그녀의 계획은 그녀의 계획은 그녀의 계획은 그녀의 계획은 또 온다 또 온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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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소리 음? 오우야야 이거 왜 아니 뭐 아무 잘못했어요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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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오냐? 오케이 여기구먼 열어 열어 오케이 오우 클리어 오우 감흥이 없다 클리어에도 예 예 안녕하세요 It's gonna be 기다려 There is someone He was newly appointed by the king He was newly appointed by the king I'm sure I am sure Iva hasn't had an opportunity to win him over to her side yet 여래 여러분 에이 이거 하나밖에 없냐 에이 이거 하나밖에 없냐 좋은 아침이야 그죠 뭐 여기로 못가냐 못가는구나 629라 오케이 여기구먼 뛰어가자고 어팔 안녕하세요 오 뭐야 에바다 에바 참치꽁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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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뒤에서 오면 어떡하니 이리 안오겠지? 이리 안오겠지? 나 이야기에 집중하고 싶은데 이렇게 이리와 가까이 가면 안 들킬거 같은데 아 저기 옆에 있네 안녕하세요 이리 안오겠지 이리 안오겠지? 응 이리 안오겠지 이리 안오겠지 이리 안오겠지 뭐야 그렇구먼 그런 이야기에요 아 퀄리티가 좋은데 그 퀄리티를 내가 멀리서 못보잖아 사람 얼굴이 안보여요 여기 있으면 아 이제 딱히 뭐 보물을 얻고싶을 이유가 없어 내가 점수를 내고싶지 않으니까 아 번역 안되있죠 뭐야 이거 뭐야 보물 아냐? 오 오 오 나무 막대기 대박 아 이걸로 이게 때리는거구나 오오오오오 문었나 문었나 아냐? 오오오 Cohes 조졌다 조졌다 넌 으음 이 sf 뭐야 이 아아 두번 참았다 야 들켰다고 바로 죽는게 말이 되냐 아니 적어도 칼로 베이고 죽던거 아니면 들키자마자 들킬 때 때릴 기회를 줘 이러면은 뭐가 뭐가 스파이야 이게 아 이거 너무 에바야 이거 게임 적어도 내가 플레이를 많이 하고싶은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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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열쇠 아니야 열쇠 열쇠거 같다 야 안해 안해 다 참았어 안해 여기까지 할래 안해 야 안해 로건 여기까지구요 어 일단 그래 총평을 좀 하자 그래도 이런 게임이라고 평가는 해줘야지 일단 스마일게이트 VR 좋습니다 재밌어요 재미있어요 그래요 일단은 제일 큰거 그래픽 좋습니다 몰입감 괜찮아요 맵이나 구조 이런거 괜찮습니다 근데 일단 그래픽 이거 슈퍼 샘플링이라 그러나 아무튼 그런것들이 있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되어있거나 아니면 옵션으로 조정하게끔 해야되는데 이건 그딴게 없어 옵션을 보면은 옵션에 그냥 하이퀄리티 뭐 이딴거 밖에 없어요 하이퀄리티를 해도 멀리있는거 안보이는거 똑같애 이상해요 별로야 그리고 이거 두번째로 그리고 이 가까이 가면 이게 나오는거 개그 겸이구요 아무튼 그 불편한게 한두가지가 아니야 말도 안돼 그 고증도 야 중세시대에 무전기가 이런게 말이 돼? 에바야 아무튼 좋은것보다 안좋은게 많았다 하지만 이 VR 퀄리티를 좀 더 다듬어서 더 좋은게임에 만든다면 괜찮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리고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런게임은 PC에서도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PC에서 이런게임이 엄청 많은데 음? 보증이 일단 좀 컸고 뭐 이런 불편한 UI나 이런것들 분위기 깨는 뭔가가 많아 그리고 죽었을때 이 로비 화면으로 나가는것까지 아무튼 내가 이제 플레이 하면서 겪은 불편함이 한두가지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하얀색으로 되는것도 그렇고 아무튼 여기까지구요 로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십니다 기대를 꽤 많이 했는데 딱 그 트레일러에 보이는것만큼 나왔던것 같아요 아무튼 수고하셨구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리오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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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